왜, 왜? 왜, 왜? 여기서 함께해 주실 게스트가 계십니다. 게스트 들어와 주세요. 저기요? 지금 형사님 두 분이 누구 잡으러 오셨는데. 그러네 그러네. 잠깐만. 형사님 두 분이 누구 잡으러 오셨는데. 그러네 그러네. 하이, 잠깐만. 아이, 박형사. 아니, 여기. 아유 팬입니다 두 분이 이렇게 함께 오셨어요 저기 하하가 형이야 아 맞다 형 아니 제가 아니 제가 아니 제가 아 죄송해요 제가 아까 안 해도 82년생으로 헷갈렸어요 형이 장디 밭이 너무 좋네 아 이쪽? 어디? 왜 그래? 어? 야 뭐야? 야 살인사건이야 이거 뭐야? 집주인 돌아가셨어 야 이거 뭐야? 스릴러네 오늘 아니 집주인께서 돌아가셨어? 집주인께서 돌아가셨어? 유춘자? 우리 총각 싸웠는데 여기 신발 신어도 돼? 부자 여기 있는데 형 살인사건이에요 아니 집주인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어 유춘자니 재석아 너랑 어떻게 이거 지금 살인사건이야 아니 나는 누군지를 모르지 돌아갔었어 살인사건이에요 아니 왜? 야 누구야? 야 여기 단서들이 재석아 너랑 어떻게 이거 지금 살인사건이야 아니 나는 누군지를 모르지 돌아갔었어 어? 아니 왜? 야 누구야? 야 여기 단서들이 아까 다 같이 모르겠었는데 누가 좀 계약자 유춘자 계약일 6월 18일 리모델링 계약서? 리모델링 계약서? 아 리모델링 하려고 그랬네 여기 이분이 공사 내용이 집단장을 성취하고 싶었어 아 그리고 여기 이중 보안장치 야 그리고 이분 약간 보면은 쫓겼어 왜냐하면 지하실 새로 만들고 이중 잠금장치를 보호 아 공사 내용이야 뭔가 협박을 받고 있었네 협박하고 쫓기던 분이야 이분이 그래 뭐가 협박을 받고 있었네 이건 뭘까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었어 아니 이게 여기 있었어 이게 뭐야? 아니 이게 여기 있었어 이게 뭐야? 이게 여기 있었거든 훔쳐간 거 아니야 이 안에 있는 거라고 이 안에 있는 거라고 훔쳐갔나 봐 그래 그랬나 봐 형 이게 붙인 거 있잖아 이게 뭐가 있나? 이게 뭐가 지금 있어 형 여기에 지금 단서가 있는 거 같아 여기에? 판박이에? 판박이에 이 안에 뭐가 있는 거 같아 뭐가 있을까? 판박이에 이 안에 뭐가 있는 거 같아 경호야 여기에 카메라가 있어 그 안에요? 열면 일단 열어볼 걸 생각해서 그렇지 어? 왜? 이건 단서 같은데 가죽근 어? 어 뭐야? 어? 어 뭐야? 어 무서워 찾았어 어 뭐야? 찾았어 찾았어 뭔데? 몰라 그 새까만 눈동자에 그 새까만 눈동자에 모듣? 모듣이 뭐야 이걸 잘렸다 이게 보니까 말이 이어지네 아 그러니까 말해드리면 뭐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깊고 새까만 눈동자 아니면은 뭐뭐하듯 날카로운 콧날과 날카롭고 새까만 눈동자에 뭐뭐하듯 날카로운 콧날과 야 날카로운 콧날은 나 아니다 저도 아니에요 저는 동그래요 너도 날카롭지 않지? 저는 동그래요 이거는 몰아가는 거지 나 봐봐 날카로운데? 작고 새까만 눈동자 작고 새까만 눈동자 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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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진짜 찢어지고 찢어지고 작고 크고일 수도 있잖아 동그랗고 작고 작고 약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얘도 코가 날카로운데, 재석이. 그러게. 그 새까만 눈동자에 모모한 콧날과 얘도 코가 날카로운데. 재석이.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이렇게 놀고 먹고 하다가 추리를 해야 한다고. 블루베리. 농약 안 치는 블루베리. 힌트를 좀 찾아보자. 어? 뭔데? 이거 뭐야? 여기 있던데 형? 어디에? 형이 상징적인 게 있어요. 나도 그냥 널 좀 의심한 게 있어. 의심한 게 일로 오세요. 형을 상징적인. 힌트가 확실한 게 있어. 형을. 나라고 딱 느낌이 오는 게 있다고? 형이 보자마자 웃을 수도 있어요. 야, 너무 비슷해서. 근데 이건 빼박이야. 빼박. 이거 봐요. 이거 누링이 안 해. 알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한 번 웃어. 앉아 갖고. 앉아? 앉아 갖고? 이거 봐. 대박이야. 이거 어떻게 뺄 거야. 아니, 너무 같아. 이거는 형. 우리 회장님 형님 의심 좀 할게요. 설마 이거. 어? 뭐야? 아웃이야? 어? 왜 그래? 아웃됐어? 아웃됐어? 왜? 너 안 뺐어? 왜? 뭔데? 봐봐. 똥이야. 에이! 똥이야. 에이! 아, 진짜 짜증나. 이거 추리 잘하고 있는데 지금. 추리. 너무 외로워서. 얼마나 날카로운데 우리가 지금. 너무 외로워서 불러봤어. 색깔이. 이게 뭐지? 있지, 색이. 이 색이. 색이. 색이 뭐가 있는 것 같아, 힌트 중에. 아, 이게 뭘까? 초록색이 맞아. 수사 떨고 있었는데 누군가 가서 이름표를 떼고 상산에 있는 걸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 이게 뭘까? 초록색이. 원래. 얘는 원래 이렇게 둘이 조용한 데로 가잖아. 네. 그럼 뭐 하는지 알아? 몰라요. 뭐 할 것 같아? 추리. 아니, 둘 중에 한 명은 죽어. 느낌이 딱 조용한데 아무도 없는데. 저 죽일 거죠. 그 얘기를 내가 왜 했겠냐고. 어? 난 아니니까 얘기한 거 아니야. 아, 나 죽일 것 같아. 아니야. 나, 나 진짜 아닌데. 아니야. 아, 뭐야. 물 하나 먹을래? 아, 왜 그래? 아,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진짜 미치겠다. 아, 왜 갑자기 겁을 줘요. 아니, 물 주는 게 뭐가 문제가 있냐고. 왜? 왜? 아, 나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왜 둘이 본 거를. 진짜 미치겠다. 아, 주위도 못 봐? 아까 텃밭이 있는데 혹시 여기도 단자가 있을 수도 있어. 야, 잠깐만. 어, 잠깐만. 이 삽은 뭐지? 아, 땅 팠었네. 야, 대박. 대박, 이거 뭐 있네. 야, 예전에 그거. 아! 아! 너 찾았어? 야. 빨리 끝내자.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마피아 조직봉술. 어? 야, 이게 뭔 소리야? 이거야? 누구 같아? 형님 같은데? 이게 석진이 형 같은데? 야, 이게 누구지? 하하 아니야? 하하. 하하? 응.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누구 같아? 내가 찾은 거. 야, 이거 하하인가? 이거 석삼형 아니야? 헤어스타일이 석삼형인데 이거? 하하야, 석진형이야. 어떻게 된 거야? 일단 먼저 보는 사람을. 뜯을까? 뜯어? 뜯어서. 이거 뜯어야지, 아웃이 되지? 하하야? 하하 아니야? 아니면 석진형이야. 이게 너인지 아닌지 보고 판단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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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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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보고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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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이거 보고해. 아, 잠깐만. 아니요? 아니요? 이 형이 참... 아, 근데 차야. 아니잖아요. 이걸 찾았거든? 차에서? 이걸 찾았거든? 힌트를? 네, 좀 같이 보자. 감사합니다. 런닝 1번. 진실 오공 거짓. 파주 개봉리에 징계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 우리 같이 가요. 야. 이 차 타고 와나 보다. 여기 보물이 있나 보다. 어디에? 이 차 타고 와나 보다. 여기 보물이 있나 보다. 어디에? 왜 말이 없지, 이걸 보고도? 놀라지도 않아, 이상해. 왜 말이 없지, 이걸 보고도? 놀라지도 않아, 이상해. 차에서 나온 건 이거 하나예요? 어. 아니, 진짜 모르겠어. 야, 이거 내가 볼 때 굉장히 지금... 작물이 있는 거야. 열이 있는 거야. 열이... 어, 이거 뭐예요? 어, 그럼 뭐가 있겠다. 아까 내가 여기 열다가 말았거든. 뭐야, 이거?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자동차에 원래 이렇게... 그런데 여기 카메라 있잖아요. 어, 여기다. 어, 어머니야. 야, 얘들아. 그래. 얘들아. 네. 사진 있어. 야. 지각. 눈 빠진 샤. 누가? 야. 뭐야? 뭐야? 야, 잠깐만. 야. 너, 자식. 아니, 경호 선배님. 너, 너? 이거 뭐야, 나 너? 어, 잠깐만. 이 자식, 이거 마피아인데? 아니, 너 너... 나를 뭐라고 하는 얘기다, 이거 진짜.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닌데? 그럼 내가 그 보물 얘기나 이런 거를 형한테 왜 보여줘요? 거짓말일 수 있죠. 거짓말이지. 내가? 잡아라. 아니야. 여연아! 내가? 여연아! 여연아! 야, 여연아! 야, 여연아! 야, 여연아! 오해하는 거야. 오해하는 거 나 아니야, 진짜. 나 안 죽였어요. 오해하는 거 나 아니야, 진짜. 나 안 죽였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이씨. 아니, 형. 얘기 좀 들어주고 와야지, 나 아니라. 이렇게 돼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돼서 사라진 거예요? 아니, 형아. 내려오는 마을에 갑오가 존재합니다. 마피아 보스 주림팡 씨는 이 마을에 값비싼 보물이 있다고. 소식을 듣고 방문하셨는데요. 현재 마피아 보스로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니 정체를 숨기고 은밀히 보물을 찾으시면 됩니다. 보물을 찾아 끝까지 살아남으면 승리입니다. 쉽구만. 처음 뜯겨봤어요, 형. 어떡해. 아니, 그런데 저기서 내 사진이 나오지 어떻게 났어. 이거 해명할 틈도 없이. 이거 너무 어렵네. 이게 뭐가 있네. 이게 뭐가 있네. 이게 뭐가 있네. 이게 뭐야? 이거 무슨 애기네? 이게 무슨 애기지? 아까 지하에 박스. 그런데 이 박스는 어디서 나온 거지? 이게 뭐를 그냥. 누가 피치 못하게 본 거야. 무슨 애기 있고 이게 뭐야. 아니, 똑같은 판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까부터 이상했다니까. 아니, 이게 뭐지? 이게 뭐 대보면 나오나? 약간 약. 아니, 이게 여기 왜 있지? 잠깐만, 이걸 여기다 담는 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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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이게 뭐. 어? 어? 이게 뭐가 떴는데 지금? 합리인가? 이게 무슨 글자지? 아, 이게 귀신 귀자인가? 아, 이게 귀신 귀자인가? 잠깐만. 잠깐만. 써서 검색하는 거 있지? 귀에 사람. 이거다. 허수아비 괴네. 허수아비? 허수아비가 왜 나오지, 여기? 허수아비 괴가? 허수아비가 왜 나오지, 여기? 허수아비 괴가? 아니, 왜 이렇게 없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없는 거야. 삽 있는데? 이걸로 파는 건가? 내가 찾아내면 어떡해? 저긴가 봐. 허, 대박. 나 뭐야? 여기 돌 있어. 이거 백, 백퍼다. 이거 백퍼다. 어떡해. 아이씨. 이거, 이거 맞는 거 같은데? 대박. 아, 대박. 인간을 재물삼아 번영과 축복을 가져다주는 신은 죽었다. 그의 심장은 조각 났으면 보석이 영원히 가두나 그 누구도 손 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붉은 보석을 탐한 자들의 이름이 불타오르면 불멸의 심장이 드러납니다. 그의 부활을 기다리는 자리부터 이것을 지켜라? 할아버지, 허수아비 신 얘기 또 해주세요. 옛날 옛적에 우리 마을의 수신인 허수아비 신이 있었는데 그 허수아비 신이 있을 때는 바지에다가 얼마나 씨앗을 심었던 막이 큰 과실이 열리고 그래서 굉장히 살기 좋았고 작은 것을 내어줘도 큰 것을 얻게 해주니. 인간을 재물삼아 번영과 축복을 가져다주는 신은 죽었다. 허수아비 신은 지금 어디 있어요? 전설에 의하면 허수아비 신이 심장을 조각을 내가지고 작은 그림에 가뒀다고 하던데. 그의 심장은 조각 났으면 보석이 영원히 가두나 그 누구도 손 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할아버지처럼 여기 괴봉은 이장이 되면 허수아비 신을 찾아볼까? 네, 할아버지. 제가 꼭 우리 마을로 데려올게요.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할머니 무슨 일 있으셔요? 아이고, 누구 참시나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아이고, 요즘에 누가 자꾸 날 따라다니는 것 같아. 어휴, 누가. 네, 할아버지. 제가 꼭 우리 마을로 데려올게요. 아휴, 그래, 그래, 그래. 아휴, 그래, 그래. 어? 야, 이거. 야, 이거. 이거네.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잠깐만, 잠깐만. 빨간 보석 이름표 태워? 빨간 보석? 빨간 보석? 그러니까 아까 팔에 있는 보석. 붉은 보석을 탐한 자들의 이름이 불타오르면 불멸의 심장이 드러나리라. 빨간 보석 이름표 태워? 붉은 보석을 탐한 자들의 이름이 불타오르면 불멸의 심장이 드러나리라. 여러분들을 위한 계복리 마을 이장님의 총칸스를 재미있게 즐겨주시면 됩니다. 아, 진짜요. 이야, 이 삽. 보석 이름표를 태워라 그랬지? 빨간 보석 이름표를 태워라 그랬지? 누구 있다, 누구 있다. 누구 있다, 누구 있다. 누구 있다, 누구 있다. 성우야? 할아버지 허수아비 시인 얘기 또 해주세요.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볼까? 이렇게 지효가 여자니까 빨간색. 지효 하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니지. 아 뭐야. 아웃. 선생님이었어요? 뭐야 이거. 가면이야. 야 예전에 그 허수아비 아니야? 와 왜왜왜. 그때는 연결된 거야? 왜왜왜왜. 뭐 뭐. 이게 뭐야. 내가 볼 때 이거 쓰고 아웃시켰네. 그때 잠깐만 그때 이 스토리가 잘 기억이 안 나갖고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이날 방송에서 멤버들은 의문의 초대장을 갖고. 죄송합니다. 날렵한 코잖아요. 날렵한 코. 난 솔직히 나 코 인정. 이뻐. 근데 날렵한 다리 형이잖아요. 아니 내가 솔직히. 하얀 편이 아닌 다리. 그럼 나 아니다. 하얀 편이 아닌 다소 까만 피부. 새까만 눈동자에. 모모하듯 날카로운 침날과. 재빨은. 재빨은. 재빨같이. 당연히는 잠깐. 소원이야? 지금 뭐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어. 지금 빨리 가야 돼. 하나. 방법이 없어. 지금 뭐. 알 수밖에 없어. 알아도 어쩔 수 없어. 오지 마. 오지 마. 하자고? 아니 근데 하자고가 아니고. 한 번 해봐. 아니 한 번. 아니 떼면 되잖아. 아니 그럼 종국이는 어떻게. 어디로 가. 종국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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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니가. 잠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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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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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가 살려줄라. 너 내가 살려줄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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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됐어. 뭘요? 다 태웠거든. 어? 다 태웠어요? 응. 다 태운 건 아닌 것 같은데? 다 태웠어. 일단 떼자. 일단 떼자. 야 빨리 해. 야 빨리 해. 야 빨리 해. 빨리 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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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예öh. 5. 아이씨. Gemini 뇨. 2. 아이씨. 아이. 저 된 entreprises enclosed에서는 자, 올해도 한 번 사람들을 모아 봅시다. 여러분에게 초대장이 도착했는데요. 저도 이걸 보고, 이걸 보고. 이 전단지가 여기에 다 부른 이유가 있어요. 전단지가. 분명히 심장이래. 갑자기 땡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이신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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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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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